주변국 위협 대응을 내세워 군사력을 증강하는 일본이 최근 자위대를 정식 군대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. 대내외 행사에서 일본 육군 해군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, 군 당국은 이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논란입니다. 갈태웅 기자입니다. 활짝 웃는 제복 차림의 여성들. 사진에는 아미, 즉 육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. 책자 겉면에도 아미 표기가 선명합니다. 일본 육상자비대가 지난달 발간한 내부 소식지입니다. 마치 일본 육군이 편해는 선전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. 평화헌법상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음에도 자비대를 군으로 여기는 겁니다. 최근 한일 초객이 갈등 문제를 덮을 때도 일본은 해상자비대를 해군으로 불렀습니다. 갈등이 촉발됐던 6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런 현실에도 각 군은 자위대와의 정례협의체를 두는 등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영내 안보조진에 맞서서 양국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15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서 이는 자위대를 공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우길문양을 상징으로 쓰는 육상, 해상자위대는 우길길 단체 교류 행사에 올 수도 있습니다. 각계의 우려에도 국방부는 요지부동입니다. 대북 공조를 위해 한일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. 국방부 장관으로서 15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15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서 인터 uneasy contexts